스로인 연결이 됐고요 왼발로 띄워 보냅니다 자 서동현까지 연결이 됐어요 서동현입니다 서동현 서동현 들어갑니다 레인메이커 서동현 경주원 수원에게 1대0 리드를 선물합니다 리그 14번째 득점 와 지금은 오프사이드 아니었고요 서동현 선수의 기가 막힌 움직임 그리고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서동현 선수가 드디어 또 한 번의 득점을 신고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서동현이 홈팬들에게 달콤한 선물을 건냅니다